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들님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애절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됩시다 꼭 주의 종이 교육자나 부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애절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영혼을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애절하게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애절한 마음이 성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때 참으로 말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다 할 형용을 못한다고 얘기했고 또한 그렇게 기록할 수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을 잘하여서 충만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그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면 애절하게 영혼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과 496장에 보면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찬송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밤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실 때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 말씀 가운데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둘어가는 우리 모두가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역시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역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남유다왕 우치아왕부터 희석이야왕까지 4대에 걸쳐서 50년간 예언활동을 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요하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로 이내엔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세주는 유다에서 날씨일 것이며 구속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일을 이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이방인들도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이 그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종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위로를 받고 포로 생활을 막바지에 이르는 유다 백생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이 42장은 희망과 평화를 선포하는 만민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종의 노래로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초반부에 보시면 말씀하는 택하는 종은 택하시고 붙드는 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해석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밤에 우리가 영혼을 애절하게 사랑하고자 라는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모범이 되셨던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영혼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며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인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축복을 위해서 쓰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로 이사야 42장에서 예언되었고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역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밝히시며 그 사명을 이루실 세 가지 방법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종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시대를 사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동일한 시대를 살지 않았던 후대에게는 그의 제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줄기차게 계속 진행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먼저 택했고 예수님은 그의 열두 제자를 택했으며 열두 제자들은 각자의 사역을 따라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전화해주고 전화해주고 전화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수요 예배로 나왔다면 이미 택한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석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또한 거룩한 나라여 또한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이한 빛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었거나 현실의 삶에 짓눌려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안경이 좀 삐뚤어져서 스스로 한번 고쳐보려고 초소형 드라이브로 작은 나사를 막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제 콧김에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나사가 어디로 떨어진 겁니다 나사가 어디 갔지 한참 찾아도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안경을 썼습니다 썼더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바침대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안되겠다 하면서 전문점에 맡겨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이 안경 속에 있는 작은 나사가 결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보잘것 없지만 그것 하나가 없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여러분들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아유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유 보이지도 않고 아유 노안이 왔나 그리고 내가 아유 저거 피켓전도 하라 그러는데 그거 5분 그거 들고 있겠나 그거 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근육도 팔도 아픈데 내가 할 수 있겠나 라는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모습 작은 모습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이 송탄 지역을 변화시키고 송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원에 사는 사람이나 오산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송탄에서 어떻게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30분 넘게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송탄 지역은 송탄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탄 영광교의 성들님들 인생이 아무리 나근의 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살다 보니 송탄에 살게 되었고 어떻게 살다 보니 우리 영광교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타하셔서 기뻐하시며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잡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서주시면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사실 여러분들 가을에 새생명축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을이 되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봄 기운이 도는 3월부터 새생명 전도축제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서시겠다는 사람은 전도자로 서시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전도대로 서시려고 하면 전도대로 서시고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역할로 서시고 피켓을 들고 있어야 되면 들고 있는 역할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서실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붙으시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이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슨 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고 있는 종이니까 종의 역할 속에서 네가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가 아니라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본체로 함께 계시면서 온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성령님을 공식적으로 임제하시는 시간을 기록한 것은 참으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명을 잘 감당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태신자도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절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점차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이미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시기까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계시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파도와 같이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앞장서서 뭐라도 할 기사로 달려들다가 뒷걸음질을 할 때는 어디 갔지? 그 집사님 어디 갔지? 이렇게 물렀을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3월부터 매주 이제 목요전도도 토요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현장에는 어김없이 사단의 권세도 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보금을 전하지 못하도록 시험과 활련을 환란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부흥의 때 은혜 받을 때부터 시작된 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올가을에 이 전도축제 새생명축제를 잘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나는 스스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도 감사하지만 우리 속에 충만하여 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 들고 있는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찬송하며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동기부여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를 나갈 려니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하지? 언제 나가지? 누구랑 나가지? 어떻게 가서 뭐라고 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행하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님이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안전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꼬꼬집어서 아니면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한계는 넘어서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환경과 또한 큰 변화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맡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의 큰 변화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파도를 타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번 송탄에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을 두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합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품은 태신자뿐만 아니라 송탄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기도로 2016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2주간 저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이 안되면 점심 어떤 분은 또 초저녁에 일찍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시간을 따라서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있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금요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보면 눌렸던 내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막혔던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에는 굳었던 우리의 심령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담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매주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도의 상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 종이 한 장 것 같아서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으면서 행하고 한 번만 행하지 말고 행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요 참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실컷 해놓고는 다시 기도가 끝날 때는 기도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요 낙심한 것은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한 대로 믿고 행하고 행하다가 낙심되어 올 때도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기도는 실제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는 도중에 기도의 영역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개인적인 필요와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9절인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항상 어쩌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큰 사역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하고 구할 때 여러분의 필요들까지 다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2016년도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종의 모습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처럼 종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정도하는 종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좀 정리하여 다시 기억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면 그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님이 밝혀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전파할 때 가슴을 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태신자의 이름과 전도시에 접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성령님이 먼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도의 문은 이미 우리가 태신자로 이름을 작정하여 적을 때부터 이미 열려져 있었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우리의 자녀인 것과 고륙 친척인 것과 직장이나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인 줄 우리가 태신자로 품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어야 하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안으로는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또한 앞 밖으로는 태신자를 만나고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영광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애절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죽어가는 내 가족과 곤류 친척과 친구 동료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한 송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절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016년의 시작점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의 동기부여를 잘 받았다면 그 열정을 싣기 전에 전도의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내어 전도도 하고 목요 전도와 토요 전도에도 동참하시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4절 말씀에 쇄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어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참으로 복음 앞에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단절되어 있는 섬들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악망하게 된다 라는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영광교회가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닮게 하여 정인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밤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애절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2016년에는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2016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먼저 되어 애절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업과 계획과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